4회를 빨리 떠야겠어 사실 제가 여태까지 여행지를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정이 안 가는 데는 처음이에요 왜냐면 생각보다 의외로 재미가 없고 근데 그 다음으로는 너무 더워요 여기가 마이너스 400m니까 해발 뭐 그늘이고 자시고 필요가 없어 밤에도 덥고 계속 더워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파리가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짜증나 그래서 빨리 뜨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늘 요로단 넘어갈게요 차가 뭐냐? 사고가 났나? 차도 없어진 게 요로단까지는 또 이스라엘 버스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엄청 황리한 곳에 사는구나 이스라엘 빡상했다 왜 버스 정류장에 바리케이트가 있어? 누가 총수만 피할 수는 있겠다 왜 여기 바리케이트? 이스라엘에 바리케이트에 사는구나 이 지역에 바리케이트에 사는구나 이스라엘에 관한 곳에 사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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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가 아니었기를 빈다 진짜 그냥 불타 없어진 거겠지? 근데 이리 있지 어우 탐 냄새가 아쉽지도 나네 얼마 안 된 건가 봐 에이 sessioning 얘기 웃긴 곳이네요 여기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걸어서 가려고 하니까 걸어서는 안된다 못간다고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버스 아저씨가 그냥 태워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저는 돈을 주려고 했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한데 버스도 안된대요 캐시를 꼭 타야 된대 돈 없다 그러니까 내 자기 알바 안해라는데? 저 아저씨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약간 택시기사랑 뭔가 리벨트 의욕이 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거는 다시는 두엔티로 시작할게요 지금 딴소라다가 카메라 켜니까 갑자기 근데 계킹 받는게 뭐냐면 지금 제 체크포인트에서 왜 버스랑 걸어서 가는거 안되냐고 한창 신랑에 걸다가 결국 안된다니까 제가 져가지고 택시로 오니까 지금 막 국경을 건넜습니다 육로 건널때마다 아주 ㅈㄹ같아요 반갑습니다. 지금 막 국경을 건너왔습니다. 육로 건널때마다 아주 ㅈㄹ같아요 반갑습니다. 지금도 아 막 한 10분 20분 싸운 것 같고 어 막 한 10년씩 늙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 오자마자 택시기사들이 지금 어디 가야고 물어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나갈 때 출국세를 받아요 근데 출국세가 뭐 5천원 만 원이 아니라 6만 7천 원이야 출국세를 제가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데 처음 내봤어요 지금 차라리 들어갈 때 내는 거면은 내가 알고 내고 들어가니까 기분이 상하지 않는데 이거는 모르고 있다가 내니까 짜증나가지고 지금 여기도 제가 버스가 있다는 말을 분명 듣고 왔는데 지금 물어볼 때가 여기 버스 없다고 택시 타야 된다고 어우 여기도 엄청 덥네 저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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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타운 다운타운? 응 아이고 와 길거리 개팔이네 이스라엘이 있다가 여기 오니까 여긴 뭐 완전 거의 잘 살긴 잘 산다 출국세를 그렇게 받아먹으니 잘 살지 잘 살지 왜 왜 fulfilled 이스라엘아 자 sentenced reciprocal 지났다 좋iggle 이 배열 3달래 가자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은거 같아서 여기에 가지고 있어요 어쩌다보니 타합을 해 버렸네 아 이거 파리 뭐야 이거 뭐냐고 니네 파리 너무 많아 안녕하세요 니나르 아름다운? 네 니나르 원 오케이 원 아 이게 나라지 이스라엘에서는 여기 지금 가는 거 만 원 됐을걸? 굉장히 합류적인 가격 아 나 택시기사랑 그만 써야 되는데 택시기사만 보면은 막 그냥 진짜 풀X돼가지고 맨날 막 욕하고 막 쌍소리하고 약간 이제 패시브가 됐어요 말을 거는 순간은 그냥 와 이게 이게 먼저 나오니까 아 아 아 햇? 디나르? 에이 파이브 디스 파이브 디나르 오우 나도 사야겠다 베리 나이스 설레는데? 설레이는 이 말은 뭐 오늘 아침 9시에 출발해서 지금 약 오후 3시인데 그 요로단의 수도 암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게 작은 나라라서 크게 풍경이 바뀌지 않을 줄 알았는데 완전 딴 세상이야 여기는 제가 여태까지 무슬림 나라를 안 가본 건 아니지만 중앙아시아는 이슬람이라기보다는 약간 소련 느낌이 훨씬 강했고 터키는 워낙에 세속적이라서 모스크를 제외하면 이슬람 느낌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진통이다 느낌이 확 달라 이 색깔 하며 글씨 하며 여기 무슨 총을 대놓고 파는데? 까으면 안되겠다 총을 한방에 모두가 평등하니까 저거 뭐야? 오웅 시원해 오우 시원해 오우 시원해 살짝 수정과 맛 비슷한 음료수인데 이게 뭐야? 신기하다 되게 시원한데? 맛있어 베리 나이스 어 여기 시장인가 보다 아니 비누기도 먹나봐 뭐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비누기를 먹을 수 있나봐 여기 맛있나?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비누기 좀 불쌍하다 아 여기 또 새콤달콤 또 있네 새콤달콤 병아리 어 먼지 불쌍한데 한국어? 예예예 래빗? 아아 팩 아 오케오케 오케 오케 여기에 시장이 있으니까 여기 근처에다가 숙소를 잡아야겠는데? 그냥 호텔 무작정 들어가서 얼마나 찍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미생해서 중고차 판거 여기 다 와있네 그레이스 아 뭔데 언덕 아 여기 올라가야 돼 택시 여기 택시 여기? 택시? 바이 아 아 아 힘들어 참 그래 그분은 여기를 어떻게 파쿠르를 하면서 지붕을 뛰어당겼대 아이고 조금만 조금만 아 지나가던 외국인 아저씨가 저한테 싼 호텔 있다고 추천해줬는데 가는 길이 간지가 오우야 짝살나는데 분위기가 여기도 다 케밥이긴 한데 어우 맥해 좋다 분위기 좋다 뭐야 이거 다단계 할 때 이런 건물에서 하지 않나? 안녕 안녕 정말 미안해 오늘 이곳에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정말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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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네 그곳에 있는 곳이 있어요 네 아 오케오케 핵끗해 보이는데 땡큐 여기 있는 곳이 있나요? 여기 있는 곳이 있나요? 아직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다 좋은데 왜 이렇게 어두워? 어둠의 자식들이야? 뭐야 이거 하 야 선글라스 끼고 있었구나 어우 분위기 좋다 여기 지금 머리도 잘라야 되고 뭐 치약도 사야 되고 그래서 잠깐 나왔습니다 여기 길거리에서 파는 게 많아 어? 갱념 스타일 대나무 헬리콥터를 오케이 국뽕 충전해버렸고 대충 멋있는 유적지 봐버렸고 무슨 밀크 난 요거트 오케이 예스 두디날 하 예스 이스라엘에서 먹었던 팔라펠 아니야? 3,000원짜리 팔라펠이랑 똑같은 맛이야 근데 이건 800원이지만 놀라지 마세요 벌레 나옵니다 진짜로 나와요 디자인 이스라엘 대박인데 參 потер 이스라엘 하 눈이 하나 없어었 거야 이거 내려와 내려와 오는 자에게는 선물이 있을 것이니 너처럼 이거를 여기다 그릇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려와 내려와 너 놔 이거 저번에 사회에서 이스라엘 커플이 공짜로 준 참치인데 나는 뭐 나 돈 많이 버니까 다른 거 비싼 거 먹을게 이거 니네가 먹어라 글루글루는거 봐 앙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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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넌 내가 납치하고 싶다야 야 없어 가 볼일을 봐 이제 이제 머리만 자릅시다 지금 머리가 거지라서 살라말아이끌 called a call 이렇게 한 거 맞나? 안 말라 됐는데? 어허? 동네 박남정이다 어우 백컴 굿 아 따가! 어우 아 따가 어우 너무 세 자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유르단 넘어와서 쭉 한번 둘러봤어요 극경 넘을 때는 너무 빡세고 돈도 많이 나서 화가 나는데 유르단 오니까 값도 싸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하루 돈을 좀 많이 쓰면 빼고는 그래서 오늘 유르단 둘러보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 더 놀래줘야지 아 방송을 모르네 아 더 놀래줘야지 아 방송을 모르네 텐... 텐 디나러 라이? 예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하